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예수님을 돌아보게 하는가 지난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철룩병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봤죠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그 믿음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곧 우리의 생각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왜 한순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선택해서 그 생각을 키우며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엔 하루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잡아서 어떤 생각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순간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생각의 관점으로 표현해 보면 평소에 믿음 있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계셔 늘어낼 그런 생각을 한다? 믿음 있는 거예요 반면 믿음이 없다?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 없는 생각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다 믿음의 상태는 현재 나의 생각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델 전수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도 전쟁이래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결국 믿음의 싸움은 끊임없는 내 안의 생각의 싸움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싸워 물리치고 믿음의 생각, 하나님 생각, 예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수천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하며 삽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주변 사람들의 말 내가 처한 답답한 환경에 내 생각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넓혀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마침내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의 생각이거든요 성경을 계속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계속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같은 사건을 혈루병 여인의 입장이 아닌 이번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포위에서 밀고 당기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 붙잡고 밀고 당기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나를 만졌다 그랬어요 이때 제자들이 묻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만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우리가 오미하여 이나이다 무슨 뜻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고 당기고 했는데 누가 만졌냐 아니요 다 만졌죠 그 뜻이에요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따로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대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졌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손만 대어도 병나은 사건 이미 유명해졌어요 나도 한번 예수님 만져보자 안 했겠습니까 손도 잡고 옷도 꽉 붙잡고 팔짱도 끼고 허그도 하고 나 좀 봐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혈류병 여인보다 더 세게 더 많은 예수님의 신체 부분을 만졌을 거예요 반면 혈류병 여인은 어땠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 뒤로 살짝 들어와서 옷김만 살짝 만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만 오직 한 사람만 나를 만졌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외면당하는 온몸의 부정함을 덕지덕지 갖고 지녔던 혈류병 여인 한 사람만이 나를 만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 알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지만 그 가운데 진정 주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과 접촉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주님을 만졌다고 주님과 눈도 마주치고 주님과 대화도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은 나 너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학성경 10페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대요 만졌대요 예수님은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권능 행해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저 주님 압니다 저 주님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나 너무 모른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만졌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오직 이 혈로병 여인 한 명만을 인정하시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이 여인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그 여인에게만 향한 것 그 여인에게만 능력을 부어주신 것 이 당시 유출병에 대한 엄격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출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했죠 부정한 병이 유출병 걸린 사람은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기 되어 있어요 옆에 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아내 버리는 병이 유출병이에요 나을 때까지 마을 안으로 못 들어와요 레위기 15장 30절 31절은 그 법을 밝히고 있죠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유출병 환자, 현료병 환자는 부정한 채로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들어왔습니다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목숨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이 12년 동안 현료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 죽음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라리 나는 돌에 맞아 죽는 게 낫다 현료병 여인은 그 정도로 간절하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목마름이 이번 사순절에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현료병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애타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번 한 주는 나에겐 없는 시간이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간절한 목마름 애타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절박감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없이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주님은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 하고 바로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들을 모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극대화된 40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랜 수건 오랜 문제 이 기간 안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조건이 있어요 목마른 자가 오라이 그냥 오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 간절함 이 땅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아오래요 그러면 만나주겠다 또 10편 107편 9절 말씀 보시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무 영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 예수님의 은혜에 굶주린 영혼 그 영혼을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만나주셔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소망하는 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마음의 결론을 내린 자 예수님은 그에게로 몸을 돌이키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아야죠 내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장악한 거대한 대기업 총수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 이 총수들은 못 먹고 어려운 그 환경을 뚫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 총수들은 과거에는요 직원들을 뽑을 때 스펙 좋은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오고 자격증 많은 사람들만 직원으로 뽑았었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일을 그만 둬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직장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쉽게 이직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직원을 뽑는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스펙이 비슷비슷해 어느 정도만 갖춰있으면 어떠한 자를 뽑았느냐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직장이 마치 마지막인 사람 이곳을 나가면 갈 곳이 없는 사람 이곳에서 생명받쳐 뼈를 묶고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을 뽑게 되었어요 회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러한 사람들만 뽑아서 일시키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 회사가 놀랍도록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세상 기업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사업 영혼구원의 사업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여유 있는 사람 늘 풍족한 사람을 통해 구속 역사가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모두에게 소외받고 양을 치든지 병민으로 살든지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이러한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의 주인공들 된 거 보세요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박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르밭 과부 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밭 과부는 자신의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엘리아 손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마지막 가루로 떡을 만들어 바친 결과 끊어지지 않는 양식의 복을 받았어요 간절함 또 가난한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짐승 취급하셨죠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 취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결국 자신의 딸을 낳게 했잖아요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 보세요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낳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기화를 벗기고 그 친구를 달아내렸잖아요 그 간절함 그 절박감으로 친구가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를 향합니까 간절한 자예요 예수님께 목마른 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주님을 만나서 치유의 은혜 받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다른 복잡한 조건 다른 스펙들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잠원 8장 17절 한 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신앙생활의 연수 믿음생활 헌신 봉사 수많은 스펙들 제쳐두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그거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고 치유해주고 해결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호를 받고 있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절박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의 절박함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까 정말 십자가입니까 정말 이 구속의 말씀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절박함이 돈이고 명예고 편안함이고 이 땅의 풍기 영화를 누리는 것 뿐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생각들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의 생각 선택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요 하지만 그 생각의 근본이 간절함이 되고 절박감이 되지 않는다면 참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참신앙의 원리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죠 우리의 믿음생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일이 풀려야 구원받잖아요 그죠 하늘의 일 영의 일을 풀기 전에 먼저 땅에서 풀려요 그럼 이 땅을 살면서 풀어야 할 것이 있다 어떻게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땅에서 푸는 방법을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는 오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땅에서 푸는 방법이래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극치를 간절함의 극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은 나뿐 아니라 내 옆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기도하래요 나의 간절함을 나의 간절함을 옆 사람에게 저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그 순간 땅에서 풀려요 그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계시되요 두세 사람 그랬죠 혼자 있지 말고 두세 사람 결국 간절함의 열매가 뭐라는 것입니까 나와 같은 간절함과 목마름을 지닌 자를 한 명 두 명 더 만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됐든 믿음의 동역자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성전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 땅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져오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혈류병 여행과 같은 간절함을 지닌 자 두세 사람만 함께 모인다면 하늘 아버지는 그들 중에 계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바랭과 소원을 한순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주만 지나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나의 간절함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접촉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시고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대 먼지만도 못한 죄악 가운데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하셨습니까 죄를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늘 예수님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예수님만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혈루병 여인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많은 상처받고 답답한 지경에 놓여있지만 예수님을 향해 나의 절박함 나의 목마름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될 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주시는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번 사순절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정말 말 못할 내가 해결치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주시고 예수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만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